4대장이 있습니다. 우리 하창무 권사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신 거고 아마 이번 토요일에는 포스터와 여기 제가 주요 순서 말씀드린 게 일정표 해서 같이 아마 간지로 막을 겁니다. 참고로 보십시오. 마지막 페이지는. 네. 이상 안건을 많이 말씀드렸고요. 다 말씀드렸고 혹시 기타 안건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없으십니까? 네. 없으시면 우리